아 너 안돼 안돼 아 너 안돼 안돼 왜 못하시나요? 그만해 방송 볼 시간에 게임이 나오고 야 일어나 삼각 구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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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물 버렸죠 좀 좀 지이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좀 하순 야 물을 안 버리 야 물을 안 버린다고 물을 라면을 먹어 뭐 물을 증가 시키는 거야 물에 안 버린다 그러면 내일 먹어야지 그러면 백종원 선생님도 이렇게 되지 야 한 대 시간 동안 조리면 가능하겠다 어 지금 백종원 선생님도 반박한다고? 야 난 종인쌤이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없어 종인쌤이 뭐야 종인쌤 종인쌤이 정답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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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인쌤이 정답이 아 나이요? 어 저희는 거기 간 거야 여기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맞다 여기 아 진짜 먹을래? 이거 뭐야! 다시 한 번 물어봤을래? 먹을래? 아, 진아한테 한번 먹어 정말? 그래도 후배분들이 인사를 보면 다 쉽지? 우와 사실도 아닌데 난 사실이에요? 난 사실이에요? 우리 끊겠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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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이 허늘 향기 안 시키지 허늘 향기 안 시키지 허늘 향기 안 시키지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화내시키면 되지 잘했어 친구들, 못 잡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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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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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다! 어? 나... 어... 헐. 헐. 벌써 여기 삼 년 시대여서 제가 졸업했네요. 진짜... 진짜... 너무 잘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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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랑... 이러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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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왔다, 태양이 왔다. 아니 신 줄 알았어요. 야, 타락 왔다. 아, 이거 빠져나온 거 같아. 야, 진실하게? 촬영 감독인 줄 알았다. 뭐, 마이크 채워줘줘. 아니, 약간 그 양보하시는 분. 형, 먼저 가. 멈춰봐. 먼저! 죽겠다, 형. 죽겠다, 거고. 아. 오, 잠시만. 태기가 됐다, 이제. 아, 아, 아. 아, 아. 니네 진짜. 아, 손이 너무 이제. 귀여워. 아, 아니 하지마. 야, 미안해, 미안해. 야, 미안해, 미안해. 야, 미안해, 미안해. 진짜 안 할게. 야, 진짜 안 할게. 배고파 죽을뻔 했네 나는 게임 안 한 거야 내가 살 주면 이건 인도숲 책임이야 그렇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때리기 하나 둘 셋 연애는 아antu 연애는 아래 쭈욱 음 결제 배달 이거야? 나랑 신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welcome 뭐? 음 무슨 이건 뭐야? 장근? 이게 또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아니 당근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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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 먼저 하시겠습니까? 딴 생각해. 울쌍하게 딴 생각해. 저희가 드디어 재킷 자랑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신 사람은 연정국이라는 사람으로 본인도 천만큼이 있습니다. 나 이름이 없어졌어. 나 이름이 없어졌어. 졸려요? 여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기 다 볼까요? 정국이 생일 축하해요 다 볼까요? 정국이 생일 축하해요 후회 나도 몰랐는데 아빠 아쉽다 나도 몰랐는데 아쉽다 하지만 한 번 해냈다고 했는데 내가 맨날 저녁이죠. 와 돌리는 거야. 감독님 저희가 여기서 찍을게요. 12월 11일 8시 31분. 소스오 님이 소스오? 안사쳐 아우? 자야 비전. 티킹? 제 이거야? 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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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크게 고마워 Elliott 칼국수 휴닝 틀어 возле 5 아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서οι요 나의 동의 두 명 아ieß 두 명 아ißt 너 이거 말 들으니까 세게 내 큰 동의 시원하게 너 뭐하고 싶어 수혜자 안전 터져버린다 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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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라 수공사 모든 가게 수공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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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